자 준비 시작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 저희 팀의 이름은 스튜디오 490입니다 어떤 분들이 만드셨나요? 저희는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1, 6학반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팀으로 이제 어떤 저희들의 고객을 아카이빙을 해서 스토리를 아카이빙해서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기업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품 그 말 너무 멋진데요 기업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요? 기념품에서 따오는 말인데 기념품은 여행을 한번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니까 기념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업품을 통해서 다시금 손님을 그 가게로 불러오거나 그 단체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MD를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?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럼 앞으로 그분들과 함께 어떤 기억품을 많이 만들고 싶으세요? 일단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생활에서 자주자주 기억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와 58초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역시 이야 우리가 당신의 가게를 소장하세요 스튜디오 490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